2024년 9월 2일 일용할 양식.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요절 30절 제목 다 이루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폐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돌아가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는 다 이루었다 고하시며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맡은 일을 완수했다.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말씀 속에는 바다같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구원 계획을 다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둘째 인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셋째 구원의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가의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은 작품을 망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을 대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작품에도 고행이나 선행을 더할 필요가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인류를 구원하신 승리의 외침이요 사명을 완수하신 기쁨의 외침입니다. 적용 구원을 위해 더할 것이 있습니까? 한마디 완전한 구원 아름다운